9일 남았습니다. 오늘 자다가 꿀까벼기 먹는 꿈을 꿨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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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했는데 그렇게? 내가 에너지어 보니까 난 딱 알겠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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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리지널 이곳이 러리 모취밀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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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안하고 차이가... 진짜... 안 맞고, 또 일간이... 차이가... 안녕! 1분. 4분. 1분. 2분. 너무 쉬워 이가 대게실이구나 사람 많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기들이 엄청나요.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홀리팬드입니다. 모두 함께 떠나 소리 질러요. 빨리 소리가 들려오니.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홀리팬드 전유아, 성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사회 잘 마치고 공연 운동하는 거에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희 전에 마술 공연을 해가지고 마술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상대 속으로 죽는 느낌이 없지 않아 했었는데 그래도 우화가 노래를 잘 불러서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메기 펜트 펜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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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거든요. 사상수에는 추가가 안보는 건데. 대유트로는 오티너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페이크랑 식품을 할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월 가수. 그 4일 동안 이 식단으로 유수된 겁니다. 5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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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고구마를 먹으니까. 큰 소프트 업그름도 없고.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대로 합니다. 고구마 200g. 닭가슴살 200g. 그리고 야채는. 아스파라우스를 조금만. 그래서 먹을 거구요. 김치에 젯들어서. 먹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개. 먹을 겁니다. 내일은. 상태다섯. 산소를 도움을 보겠지. 왜애로 갈지. 남은 이틀도. 3가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